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오리온고래밥 자 친구들 재밌는 고래밥 캐릭터 만들기 바로 심술쟁이 샤크집 만들기이세요 우와 허니밀크 고래밥 짠 멋지게 뜯어내고 밖으로 전부 펴놓고 하나씩 하나씩 조심해서 뜯어내고 있어요 짠 하나 뜯고 자 두 개 뜯어냈어요 그죠? 그 다음에 가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라주면 꼬리 자 보세요 먼저 오 여러가지 눈 모양 있는 거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끼워야 되죠? 끼워져라 이악 우와 딱 맞았어요 그죠? 무서운 얼굴로 샤크집이 우리 친구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눈이 있죠? 눈 부분은 손으로 조심해서 뛰어내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감아서 툭! 벌렸어요 오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? 자 여기 보면 꼬리 있어요 들어갔다 꼬리 등 지는 놈이 등 지는 놈이 들어갑니다 쑥 들어갔어요 짜잔 샤크지니 나는 상어다 으악 나는 상어다 손가락에다 끼우고 엄마 나타나라 무섭다 무섭다 어때요? 도로밥도 먹고 만들기도 하고 우와 친구들 만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